무슨 내용인데? 다른 일을 하고 싶으신 게입니까? 이 황궁 안에서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? 내가 대체 왜 사느냐 말입니다! 오늘 밤 네놈의 목을 취할 것이다 페드와 적진 기숙이 추격하다가 매복군에 걸린 것 같습니다 공명심에 눈이 멀어 적진까지 쫓아가다 현원으로 살아난다 해도 연병수의 칼날이 죽을 것이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승냥이는 사 네놈이야 승냥아 난 그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 폐학기 꼴이라도 치는 날에 이걸 은밀히 겁설대장에게 전하거라 이 서찰의 내용이 뭔지 아느냐 이 서찰을 전달하는 자를 죽여라